너 그거 봤어? 뭐? 달콤한 초코와 부드러운 마시멜로의 완벽한 조합 뭐야? 먹는 거 아니야? 응 아니야 토니모리 트로피칼 썸머 에디션 라인은 초코링, 초코 우즈볼 달달한 초코향과 시리얼을 꼭 닮은 볼인 진짜 달콤해 보이지 이 구슬 모양의 볼들로 똥손도 쉽게 쉽게 완벽한 쉐딩을 할 수 있어 절대 먹지 말 것 이것도 먹는 거 이건 트로피칼 시리얼 글리터 플레이크야 요 말랑말랑한 제형의 글리터 섀도우가 내 눈에 다가오는 순간 별빛이 박힌 듯 차르르 입술이나 얼굴 윤곽에 이거 하나만 발라줘도 올여름은 끝났어 다 들어와 그리고 트로피칼 시리얼링 블러셔 후르츠 모양의 패턴이 블러셔에 뿅뿅 박힌 거 보여? 과즙을 머금은 듯 두 볼을 아주 상큼하게 물들여줄 과즙팡팡 블러셔야 마지막으로 밀크 라스팅 픽서 우유 단백질 추출물 함유로 하루 종일 축축하게 고정시켜줄 거야 토니모리 썸머 에디션으로 블링블링 썸머룩 도전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